Xe의 핵이라고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포드나 보여야 된다고 계속 우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했는데 그냥 질문 게시판에 주로 올라오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잡았거든요. 질문 게시판에 주로 올라오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그냥 챕터를 짜봤으니까 챕터 1은 일단 간단하게 보통 질문에 올라오는 것 중에 게시글에 글쓴이 회원 정보들이 나타나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사람의 실제 회원 정보를 출력시키고 싶다. 아니면 추천한 추천 목록을 스킨에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 가끔씩 올라오는데 이거는 그냥 Xe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저절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여기에서 들으실 정도면 이 정도를 알고 계실 거라는 전제하에 제가 오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Xe 액션 함수는 type 플러스 모듈 이름 플러스 어디민에서 사용하면 어디민이라는 용어가 붙고 그 다음에 고유 함수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비유 파일이 있는 건 주로 디스플레이라는 DISP가 붙고 어떤 행동을 하는 컨트롤러는 프로세스 PROC가 붙고 모델 파일은 GET이라는 명칭을 앞에 보통 붙여서 용어가 이렇게 정해져요. 그래서 앞에 type 플러스 모듈 이름 플러스 어디민이 적고 그 다음에 비유 이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일단 이게 Xe 기본 함수의 규칙이어서 이것만 딱 보고도 이 함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파일이 존재하는지를 린치를 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만 하시면 다 알아채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끔 물어보는 게 이런 액트 값을 보고 이게 실제 출력이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느 파일에서 어떻게 출력되는지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통 비유 파일은 이제 디스플레이겠죠. 디스플레이 파일을 보시면 그 함수 끝에 set template 파일이라고 해서 저런 함수가 끝에 붙어있어요. sys set template 파일 이렇게 적혀있는데 거기 있는 파일명이 결국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 파일은 스킨이 있을 수도 있고 템플릿 파일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찾아서 직접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갭 모델은 그냥 config 파일 안에 강제 실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고 액션 값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모듈점에 각각 모듈마다 config 폴더 안에 모듈점 xm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안에 미리 선언되어 있는 액션 함수가 있고 선언이 안 돼 있는 액션 함수가 있어요. 선언되어 있는 액션 함수는 이유가 어떤 변수 URL 변수에서 액션 액트라는 변수 값으로 사용해야 되는 값들 아니면 EXEC XML이나 EXEC JSON에서 사용할 값들 미리 꼭 선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모두 xml에 정리가 돼 있고 나머지는 여기 없는 것들도 얼마든지 뷰 파일이라든지 모델 파일, 컨트롤러 파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선언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멤버 사인업 폼 이게 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보면 딱 이렇게 액트 값이 틀 텐데 멤버라는 모듈 안에 어떤 사인업, 회원 가입이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디스플레이, 뷰 화면이라는 그런 함수 의미가 되겠죠. 이게 액트 값, 그래서 근데 그 게시판을 보시면 의외로 액트 값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라이트 빼고는 액트 값이 하나도 없이 뷰도 넘어가고 리스트도 넘어가는데 그게 모두.xml 파일을 보시면 인덱스 equal true라고 돼 있는 값이 있고 어디면 인덱스 true라고 돼 있는 값이 있어요. 인덱스 true라고 돼 있는 거는 액트가 따로 지정이 안 돼 있을 때 해당 모듈에서 무조건 그 액션을 강제로 실행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게시판을 보시면 디스플레이 보트 콘텐트라는 액션의 정의가 인덱스 true로 돼 있고 그 안에서 실제 리스트, 뷰 모든 게 그 안에서 실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시판에서는 특별히 액션이 아니면 아니면 뭐 댓글에 대한 답변? 이런 거 아니면 이런 액트 값이 실제로 안 뜨고 다 처리가 되는 게 인덱스 true 때문에 그런 거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저렇게 선언이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선언이 굳이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 함수를 실제로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웬만한 건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실제 Xe를 어느 정도 쓰고 싶다 처음에 하실 때 굳이 함수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찾아서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델 파일, 어떤 모듈 좀 모델 좀 pgp 파일에 있는 거는 get model model 해서 함수 쓰시면 되고 controller는 get controller, view는 get view 이렇게 해서 함수를 그냥 선언만 하면 이걸 쓸 수 있고 이게 꼭 뭐 레이아웃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듈 add one widget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레이아웃이든 스킨이든 위젯 스킨이든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이게 모듈 안에 정의가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걸 꼭 모듈 안에서만 정의를 해야 되는지 착각을 하시는데 그냥 스킨 소스 나중에 사람들이 수정하기 쉽게 합격해서 일부러 변수화 한 거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갖다 가서 그냥 원하시는 위치에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게시판 스킨에서 작성자 정보를 추력하고 싶다면 작성자 정보는 get member info by members SLR 이 함수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냥 get model 해서 멤버, 멤버 모델을 선언을 하고 그 안에 있는 get member info by member SLR 함수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실제 글은 o 다큐멘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글의 view 정보들은 o 다큐멘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를 사용함으로써 그 라이터의 모든 정보 회원 정보를 끌어올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이름과 유저네임과 이런 걸 더 불러와서 추력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 웬만한 건 다 내장 함수 안에 들어있으니까 내장 함수를 그냥 그때그때 미리 배울 필요도 없고 미리 다 차애들을 읽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이게 회원 정보에 관련된 것 같다 그러면 멤버 안에 뒤져서 찾아보시면 되고 포인트 같다 하면 포인트 안에 뒤져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통 view file은 o 다큐멘트라고 되어있고 댓글은 o comment라고 사용을 하는데 스킨 해보시면 o 다큐멘트는 실제로 알고 보면 getDocument라는 이런 함수가 모델 안에 들어있고 getDocument는 document item.php라는 파일에 있는 함수들을 끌어쓸 수 있게 내장으로 다 정리가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o 다큐멘트에서 우리가 뒤에다 쓰는 함수들은 다 document item.php 파일에 가면 다 정리가 되어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쓰시면 되고 코멘트도 마찬가지로 o comment는 comment.item.php 파일에 정리가 되어있으니까 이런 정리된 함수를 사용하시면 훨씬 쉽게 x의 기본적인 기능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본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기본 함수 구조를 알았으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음 뭐 쉽게는 글이 스크랩이 되면 내 글이 스크랩이 되면 다른 사람 그 해당 글쓴이한테 포인트가 지급되게 하고 싶다. 이런 기능이 원래는 없으니까 아니면 내 회원 정보를 누군가 보면 그 누가 봤는지 기록을 남기고 막 그 글쓴이 그러니까 그 정보를 회원에게 뭐 포인트를 주도록 하고 그 정보를 본 사람은 포인트가 체감되게 하고 싶다. 탈퇴하면 탈퇴한 내역을 남기고 뭐 다 삭제하게 하고 싶다. 이런 모듈 간의 연동성을 집어넣는 방법은 많이 들어보시는 트리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트리거는 각 특정 함수가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컬러로 트리거 컬러에서 어떤 트리거를 실행시키겠다. 이런 선언을 해주고 다른 모듈에서 다른 모듈에서 이 트리거를 딱 받아서 처리하면 그 중간에 그 모듈 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트리거거든요. 그래서 이 트리거를 잘못 사용하면 여러 모듈으로 막 조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직접 코어를 건드릴 필요 없이 이 트리거만 이용해서 모듈에서 어떤 함수를 정의해서 얼마든지 분산된 기능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트리거는 선언되어 있는 게 이제 뭐 여기 주소에 가보면 트리거 목록이 나오지만 꼭 여기에 구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딱 한 줄 추가함으로써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트리거 이 부분에서 트리거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걸 선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구문대로 모듈 핸들러라고 어떤 파일이 있는데 그 안에 트리거 컬, 모듈명, 액션, 그 다음에 before, after는 보통 before는 앞쪽에서 하고 after는 뒤쪽에서 하는데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냥 두 군데에서 한 함수 안에서 두 군데에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저렇게 나눈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어떤 값을 어떤 변수를 전달할 건지 이게 의외로 다 달라서 기억은 그때 갖다 찾아서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 부분부터 어떤 트리거가 있는지 DB에서 검색해가지고 있으면 그걸 실행하게 돼 이런 트리거 선언을 원하시는 함수에 원하시는 위치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트리거 사용 방법은 이런 퀄에 대해서 내가 이 트리거를 이쪽에다가 쓰겠다는 함수가 있으면 클래스 안에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클래스 파일 안에 보면 그냥 아무 클래스 파일이나 열어보시면 이런 구문들이 잔뜩 있을 거예요. 체크 업데이트는 왜냐하면 이 트리거는 DB 안에 저장을 시켜야 돼요. DB 안에 모듈 트리거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 안에 저장을 시켜야 되는데 체크 업데이트 함수를 통해서 이게 DB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없으면 모듈 업데이트를 해서 모듈 새로 까시면 보통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뜨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트리거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 두시면 이제 어떤 함수가 진행되다가 거기서 트리거 콜이 나오고 우리가 선언한 어떤 트리거 이 연결고리가 딱 나오면 바로 이 함수로 연결이 되게 이 딱 두 구문을 넣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트리거마다 하나 조심해야 되는게 이게 트리거 콜에서 보시면 제일 끝에 있는게 변수인데 저렇게 업젝트 변수를 쓸 때도 있고 오도큐먼트 변수를 쓰실 때도 있고 그때그때 다 달라요. 어떤 규칙이 있는게 아니고 요거를 트리거에서 이제 트리거 함수에서 변수로 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추천 같은 경우는 업젝트 형태로 뭐 이렇게 자세히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업젝트 위에 정의가 돼 있거든요. 트리거 콜 나오기 직전에 위쪽에 업젝트 관련된 변수가 정의가 돼 있으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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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하는지를 보시고 그럼 내가 이제 쓰려는 트리거 함수에서 이 변수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값이 전달이 되는지 보고 이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어떤 함수를 만드는데 트리거 콜 위에 전달된 변수 값이 내가 필요한 게 없다 하면 그냥 트리거 콜 위에다가 변수를 추가하시면 돼요. 추가하시면 그게 전달이 되게 다 자동으로 처리가 되니까 글을 읽을때는 오도큐먼트 가 넘어오니까 오도큐먼트 안에 있는 아까 다큐먼트 아이템.php 안에 있는 함수들을 끌어와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반드시 트리거 끝에 있는 이 변수가 어떤 변수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시고 모자란 게 있으면 그 위에다가 선언을 해서 변수를 추가해 주시면 다 전달을 시킬 수 있습니다. 활용 위에 보면 코어에 있는 거는 이런 거죠. 글 작성하면 포인트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트리거를 이용한 거예요. 글을 작성하면 다큐먼트 컨트롤러 안에 있는 인서트 다큐먼트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끝에 보시면 다큐먼트 인서트 함수를 실행할 때 그 끝부분에 애프터 위치에 이런 트리거를 실행하겠다. 옵젝트 변수를 전달하면 실제 포인트 모듈에 가보시면 이렇게 클래스 파일 안에 선언이 돼 있어요. 다큐먼트 인서트 다큐먼트 트리거가 걸렸을 때 포인트 모듈 컨트롤러 안에 있는 트리거 인서트 다큐먼트라는 함수를 애프터 위치에서 비포인지 애프터 인지에 따라서 애프터 위치에서 이걸 실행시키겠다. 이렇게 클래스에서 정의를 하고 컨트롤러에 가보시면 이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을 등록하면 이게 선언이 되면서 포인트에 있는 이 함수가 실행이 돼가지고 포인트가 증가되는 그런 구조로 엑스는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하나가 돌아가고 다 트리거로 연결돼가지고 나머지 것들이 다 실행되게 돼 있고 뭐 우리가 흔히 그 비유해보면 이 게시물을 이래서 쩡쩡쩡 나오는 거 이 댓글을 아니면 네임 클릭했을 때 회원 관련된 팝업되는 것도 전부 다 트리거 기반이고 아니면 아예 트리거가 정이 안 돼 있는 예로 아까 작가도 얘기했는데 미팅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사람의 회원 정보에 들어가서 회원 정보를 볼 때 뭐 포인트를 깎고 유료 회원제에서 이런 기능을 만들 때 말 그대로 회원 정보 보는 게 디스플레이 멤버 인포라는 파이딩 함수니까 이 안에는 트리거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트리거 콜을 선언하듯이 여기다가 딱 정해두면 이때 트리거가 발생하고 이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포인트를 깎거나 뭐 어떤 방문자 기록을 추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함수를 따로 하나 뭐 모듈을 만드셔도 되고 모듈을 만들기 싫으면 아무 모듈에나 그냥 함수 하나 집어넣고 클래스로 트리거 선언만 연결해주면 무조건 연결이 되거든요. 포인트 나오는 게 꼭 포인트 모듈에 돌아갈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냥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모듈 안에 딱딱 피치하는 것 뿐이지 뭐 멤버 관련된 거라고 해서 포인트에 넣거나 다큐먼트에 넣거나 문제 되는 건 전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연결만 하시면 이런 엑시 틀을 외에 것도 얼마든지 쉽게 엑시 안에 넣으실 수 있고 그래서 트리거를 잘 사용하시면 모듈과는 연결이 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이것도 제가 질문을 최근에 되게 많이 봤는데 어떤 신청 게시판이에요. 진행 중 보통 신청을 하면 진행 중 접수 중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카테고리로 쓰시거나 확장 변수로 쓰실 때가 많은데 관리자가 끝나고 진행 완료로 바꾸고 싶어요. 지금 바꿀 때는 글을 수정해서 카테고리를 변환하고 다시 저장 글을 수정해서 확장 변수를 변환하고 저장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를 원클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제가 최근에 한 세 번이나 봤는데 질문을 아니면 지금 셀프박스가 트리 구조를 지원하는데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가 트리 구조를 지원하는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층이 한꺼번에 다 들어있잖아요. 셀프박스 안에 그거를 계층형으로 나눠서 연계식으로 만들고 싶다. 첫 번째 거 고르면 해당되는 2차 셀프박스 옆에 뜨게 하고 싶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텍스트 형태의 인풋창에 어떤 값을 넣었는데 이게 중복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 이런 기능을 만들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거는 트리거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AJAX AJAX 기본으로 돌아가는 AJAX 형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AJAX라는 게 제이커리라든지 뭐 자바스크립트를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되는데 괜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AJAX에서는 이 모든 거를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개가 있어요. EXEC XML이라는 게 있고 EXEC JSON이라는 게 있어요. 용어가 두 개가 크게 달라 보이는데 제가 궁금해 뒤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저 두 개가 만들어진 이유가 EXEC XML이 옛날에 만들어진 거고 초창기에 나중에 제이슨과 AJAX 이런 게 활발하게 나오면서 제이커리가 나오면서 다음에 만들어진 게 EXEC JSON이에요. 두 개가 기능적으로 똑같아요. 단지 전달하는 변수랑 이런 게 약간씩 다르긴 한데 기능적으로 똑같고 실제로는 제이슨이 더 편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제이슨을 쓰시면 되는데 예전 소스를 뒤져보면 아직도 XML로 되어 있는 게 많을 거예요. 물어보니까 굳이 옛날 거 건들 필요 있냐 이래서 안 꽂힌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두 가지를 이용하면 흔히 AJAX 기반을 EXEC에서 손쉽게 쓸 수 있게 이제 커먼.js 파일 안에 다 선언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스킨이나 레이아웃이나 어떤 함수들과 변수를 AJAX 기반으로 구현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반응하도록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EXEC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JAX를 전혀 몰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적점이고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아까 말한 EXEC JSON, EXEC XML 그리고 내장 아예 이게 내장 스크랩 함수로 되어 있는 게 두컬 모듈 액션이에요. 흔히 자세히 열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추천, 비추천, 스크랩 신고 이런 거 할 때 보면 추천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냥 추천 수가 올라가면서 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이제 리프레시 되면서 추천 수가 일시 올라가 있는데 이런 게 다 내부적으로는 EXEC XML을 쓰고 이걸 정의한 두컬 모듈 액션이라는 내장형 함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함수는 common.jsg.jspy 라는 정의가 되어 있는데 뭐 자세히 알 필요가 없죠. 이 함수를 쓰실 거면 가장 기본적인 AJAX 형태로 이 함수를 쓰실 거면 내부 구조는 알 필요가 없고 실제로 돌아가는 방식은 모듈 이름 그 다음 액션 어떤 함수를 쓸 거고 target xrl 이 글번호가 되겠죠. 스크랩이면 이 스크랩을 원하는 글번호 모듈의 어떤 모드에 스크랩 아 다큐먼트에 있나 다큐먼트에 있는지 멤버에 있는지 헷갈리는데 어쨌든 스크랩 액션에 대해서 이 글번호를 target xrl로 넣으면 자기 회원정보인지는 어차피 함수 안에 로드 인포 컨텍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알아내니까 굳이 전달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target xrl만 넘겨도 이걸 가지고 바로 내 스크랩 함에 넣겠다. 이 함수를 실행시킨다는 거거든요. 버튼 클릭에 대해서 언클릭 이벤트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미리 저장되어 있는게 두 컬 모듈 액션이고 변수는 이렇게 세 가지를 전달해서 내부적으로는 이 함수 안에 excc xml에서 어떤 모듈의 어떤 파라메타 변수를 넘겨서 어떤 complete call 모듈 액션이라는 이제 그 뭐야 함수를 return 함수로 해서 실행시킨다 이런 얘기인데 return 함수에 있는 이 complete call 모듈 액션을 이거 보면 실행 성공하면 어떤 알라창이 뜨고 reload가 되고 refresh가 되고 실패하면 실패했습니다. 이런 알라창이 뜨게 하는게 이 함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이용하셔도 되고 아주 간단한 대신에 이제 딱 타겟 하나 해서 어떤 함수를 실행할 수 되면 간단한 구조는 그냥 이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 복잡한 건 직접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excc xml은 아까 얘기했듯이 jcurry가 아니고 javascript 기반으로 되어 있고 변수는 모듈명 어떤 모듈에 어떤 액션을 실행할 건지 차례대로 쓰고 파라메타 어떤 전달 변수를 여기다가 선언을 하고 이게 끝났을 때 그 함수가 모듈 액션이 실행되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되돌아와서 어떤 콜팩 함수 끝났을 때 실행시키는 어떤 스크립트 함수를 정의하고 리스폰스 어떤 아까 얘기한 모듈 액션이 끝날 때 어떤 값을 전달을 시킬 수 있어 콜팩 함수를 전달을 시킬 수 있는데 그게 리스폰스 변수인데 그 변수를 선언을 하고 뒤에건 크게 상관없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이 xdc xml 이라든지 xdc json 같은 경우는 이 액션에 대한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모듈 안에 컴프 폴더 안에 모듈 액션이라는 이 액션이 선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선언이 안 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쓰고 싶은 어떤 함수가 찾아보는데 선언이 안 되어 있다 그냥 선언을 추가하시면 이 xdc xml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달했던 이 파라미터 값은 어레이 형태 배경 형태도 되고 json 문자 형식으로도 가능하고 두 가지를 다 지원을 해 원래는 어레이만 돼야 될 것 같은데 json도 가능하게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파라미터 값이 아까 이 모듈 액션 쪽에 전달이 될 때 모듈 액션에서는 context get 변수명 이렇게 해서 전달된 값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용을 해서 어떤 액션을 실행을 하고 이제 끝에 그 함수 끝에 와면 보통 this add 어떤 변수명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변수명을 return 함수 쪽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리스폰스 변수 형태로 해서 전달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클릭 어떤 이벤트를 했을 때 어떤 파라미터를 어떤 함수로 전달을 해 주고 그 함수가 실행이 다 되면서 마지막에 return 값을 다시 callback 함수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실시간 반응을 지원하는 게 ajx 기반의 exxml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allback 함수에서는 뭐 이렇게 어떤 변수 값을 받겠죠 그 변수 값의 배열 형태로 해서 그 return 값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exxjson은 이거보다 조금 더 단순해요 단순한 구조고 브라우저에 따라서 xml에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많이 쓴다고 하는데 요거 두 개의 차이점만 살짝 아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값이 xml에서는 모듈명 홈마 모듈 액션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졌어요 json에서는 합쳐서 모듈명 점 액션 해서 하나의 변수 값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파라미타 여기서 세 번째가 파라미타였죠 파라미타를 전달하는데 이거는 json 기반이기 때문에 배열 형태로 전달을 할 수 없고 여기 선반에 적어놨듯이 변수 전달은 json 형태 json 형태는 중괄호 치고 변수명 그 다음 콜론 변수 값 콜마 이렇게 해서 쭉 전달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파라미타는 반드시 json 형태로 하고 그 다음 특이하게 이 exxjson의 최대 장점이 리스판스를 따로 선언을 안해도 돼요 exxms에서 제일 불편한 점이 이 콜백 함수에 돌아오는 add 시킬 이 변수를 반드시 선언을 미리 안해두면 전달을 add를 아무리 시켜도 받지를 못해요 미리 전달될 return 변수 값을 선언을 해야 되는데 json을 넘어가면서 이걸 선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끔씩 실수를 하거나 뭔가 추가할 때 귀찮아지는 효과를 생기는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json이 훨씬 편하죠 그래서 그 값이 없고 그냥 콜백 함수만 정의를 하면 되죠 에러 함수가 있고 보통 쓰는 건 콜백 함수까지만 생각하시면 되니까 미리 정의하지 않아도 돼서 xml 보다는 훨씬 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백 함수로 어떤 값을 아까 변화를 한다고 했죠 여기서 뭐 response 변수가 전달이 되고 여기서는 뭐 자동으로 이거랑 마찬가지 그 action 안에 this add 형식으로 해서 전달이 됩니다 이 전달되는 값이 단순한 그냥 하나짜리 일렬짜리 값만 되는게 아니고 보통 스크랩 생각하면 당연히 성공했습니다 이런 변수값만 넘길 것 같잖아요 아니면 추천했습니다 뭐 이런거 했을 때 그냥 추천이 성공됐다 뭐 이런거만 넘길 것 같은데 단지 하나의 변수값만 전달할 수 있는게 아니고 복수계의 role을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냥 쭉 연결된 왜냐면 그래서 목록을 반응형 형태로 더보기하면 목록이 쭉 더 나오는게 요거를 이용한거에요 로우값을 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하나만 전달할 때 execc query가 보통은 하나를 전달하는건데 하나를 전달하면 그 결과값을 execc query를 쓰면 저렇게 데이터 형태로 스탠다드 클래스로 해서 저렇게 데이터 형태로 넘기니까 넘긴 값을 이제 add list로 했으니까 밑에 callback 함수에 보시면 받는 그 변수에 list라고 배열이 되어있죠 배열 형태로 들어오니까 요렇게 해서 그냥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는데 복수계의 롤을 전달할때 execc query array 자체가 복수계를 원칙적으로 전달하는거니까 요렇게 된 값을 그대로 list로 전달했을때는 이 exe 자체에서 이런 복수계의 롤을 전달 받으면 item이라는 항목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요 callback 함수에서 list 하고 밑에 보시면 .item0 이게 첫번째 값이라는 뜻이고 첫번째로 .item1 두번째로 이렇게 해서 값을 제가 alert이라고 써둔건 그냥 테스트로 써둔거고 저렇게 해서 첫번째 열 두번째 열 이렇게 차례대로 받아서 selectbox 옵션으로 만들어가지고 innerHTML에서 뿌리면 명계형 selectbox로 구현할 수 있는거죠 명계형 selectbox라는게 첫번째 카테고리 sri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함수로 넘겨서 이게 하위에 있는 카테고리가 뭔지 찾은 다음에 함수로 그 다음 리스트 전체를 콜백시켜가지고 로우 형태가 될테니까 이렇게 0,1,2,3 차례대로 옵션화해서 innerHTML을 붙이면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옆에 새로운 0개형 selectbox가 뜨게 이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0,1,2,3 처리하거나 아니면 포문을 돌려가지고 한꺼번에 selectbox 같은 경우는 일일이 기수가 몇개일지 모르는게 포문을 돌리겠죠 이렇게 포문을 돌리면 목록이 뜨게 한다든지 selectbox가 뜨게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예측스 형태로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제가 이거는 예시인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원리만 이해를 하시라고 써놓은건데 보통 추천 버튼 addon이라고 있죠 addport addon이 있는데 추천 버튼이 뷰 화면 하단에 뜨는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클릭해봤자 refresh가 되는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리프레쉬가 돼요 그게 아니고 보통 원하는게 뭐 동영상을 보고 있을때 추천을 했을때 리프레쉬가 되질 않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추천 버튼을 눌렀을 때 ajax을 이용해서 추천되었다는 메세지와 함께 추천수를 그냥 변할 수 있게 리로드 안 시키고 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게 그냥 간단한 예에요 이게 원래는 제가 addport addon을 고친거를 살짝 풀어 쓴건데 예를들어서 추천 버튼이 저렇게 있고 추천 버튼을 보면 추천하기를 do call action 다큐멘트 보트 이건 제가 선언을 해보니까 어떤 함수랑 onclick 이벤트 걸어놓고 나중에 추천수 값을 변화해야 되니까 그거에 아이디 값을 그냥 하나 집어넣었어요 이 아이디를 뭐 inhtml로 이렇게 찾아가서 고치려고 계획을 한거니까 이제 보트 추천수 올라가는건 프로세스 프로세스 다큐멘트 보트 업데이트 함수를 이용할건데 이게 xml xcc xml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근데 실제 이대로는 못 사용하고 제가 조금 더 고쳐봤어요 원래는 일식 올라가는데 자 클릭했을때 5가 올라가게 하고싶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되는 변수는 두가지죠 지금 내가 클릭하는 이게 어느 그리고 이게 기본적인 형태고 몇개 얼마의 보트를 올라오고 추천수를 올리고 싶다 이걸 뒤에 정리할 수 있게 하나를 더 추가한거에요 보면 다큐멘트 sr 뒤에 5라고 되어있죠 이게 추천수 올리고 싶은 추천수 값을 하나를 더 받은거거든요 이걸 아예 셀프트박스로 하시면 뭐 추천수를 1부터 100까지 마음대로 선택하게 할 수도 있고 인풋창으로 하시면 뭐 해서 그 인풋값을 저기다 넣으면 얼마든지 추천수 자체를 조절할 수 있게 뭐 평가 평가 게시판이라던지 평가 모듈에서는 요렇게 추천수를 응용해서 돌리면 기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함수에서는 포인트가 1이라고 강제로 조절되어 있는걸 고치고 이제 우리가 변수로 아까 이게 파라미터 안에 들어갈건데 파라미터를 사용하는게 컨텍스트 개수로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렇게 받아서 포인트 값을 넣고 이제 이 안에 this add로 안되어있고 output add로 되어있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고쳐서 쓰시면 일단 xml은 이렇게 구성이 될거에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타겟 애쓰를 아까 글번호에 몇 점 몇 추천수를 올리고 싶다 포인트 값으로 해가지고 밑에 보면은 파라미터를 배열 형태로 정의했죠 타겟 애쓰를 이게 아까 글번호고 그 다음 포인트 포인트 값을 전달할거니까 포인트를 따로 선언을 하나 더해서 합쳐서 파라미터를 엑셀씨 엑셀이란에 파라미터 안에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변수를 넘긴거에요 모듈 액션은 앞에서 다큐먼트의 프로세저 다큐먼트의 보트 어프로 정했으니까 요게 실행이 되면서 이 변수들이 전달이 타겟 엑셀 그 글번호와 추천수가 전달이 되고 이게 다 실행이 돼서 끝났을 때 컴플릿 다큐먼트 보트를 실행을 해라 이것도 제가 선언한 함수인데 이걸 실행하라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이걸 이제 또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추천수가 5가 올라간게 실행이 됐을거에요 어떤 모듈 안에서 그 액션값이 실행이 돼서 실행된 추천수가 최종적으로 몇이 됐다라는 것을 이쪽으로 전달하게 제가 선언을 해놨어요 보면 리스폰스 텍스 안에 에러 메세지는 기본값이고 보티드 카운트라는게 추가가 하나 되죠 이제 내가 추천을 함으로써 총 추천수가 몇이 되는지 알고 싶으니까 뭐 지금 다큐먼트를 가지고 알아낼 수도 있지만 추천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리턴되는 숙연값의 정확한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저가 끝났을 때 변수를 리턴하기 해서 보티드 카운터를 미리 선언을 해뒀어요 선언한 값을 사용을 하게 이렇게 되어있죠 리스폰스 텍스 안에 보면 제가 약간 리턴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변수 값에 보티드 카운트라는게 추가가 되어있죠 이 값을 받아가지고 여기 대충 이거 보면 이제 알러 창으로 이게 몇번째 추천입니다 라고 알러이 뜨고 아까 아이디로 정의해둔 부분 있죠 이제 숫자 추천수가 몇이다 이거 일부러 아이디로 저장을 해두고 그 아이디 값을 이 추천수로 제이커리니까 이 값을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이 함수 두개 제이커리 스크립 함수 두개만 연결을 해서 액션을 따로 줘가지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시행이 돼서 변화시키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제이선으로 하면 약간 달라지겠죠 앞에 두개를 모듈이랑 액션 받은걸 합쳐야죠 제이슨 옆에 보면 제이커리 기반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이커리.exec 이렇게 시작하셔야 되고 모듈 플러스.액션을 해서 합쳐가지고 하나의 변수 넘기고 파라미터가 제이슨 형태로 되어야된다 했으니까 타겟 에서를 폴론 타겟 에서를 이렇게 값을 쭉 연결해서 제이슨 문자 형태로 넘기고 보면 리스폰스 태그가 없어요 따로 없어도 상관없이 컴퓨이트 다큐먼트 보트에서 리스폰스 태그가 보트 카운트가 전달이 돼서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이 뒤탐수는 똑같고 이 제이슨의 이거랑 이제 xml excc xml로 할건지 excc json로 할건지 따라서 약간씩 선언 방식만 바꾸면 실시간 hx 형태도 손쉽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저도 excc 잘 모르는데 그래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실제 지금 배포되어 있는 모듈 중에 회원 검색 모듈인가 이렇게 거기 보면 딱 이 기반으로 해가지고 리스트 조회해서 셀프트 박스 형식 리스트 쭉 뜨는 그런 모듈이 공개된 게 있으니까 그거 조금 분석하시면 이 excc 사용 방법을 손쉽게 익혀서 얼마든지 변형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이거는 앞에까지는 찾아보시면 뭐 다른 데에서도 많이 팁으로 나와있는 걸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고 이거는 아마 없을 건데 조금 더 난이도가 이제 높죠 쿼리 xml xml 문법이 있는데 이 쿼리 xml 문법이 제한이 많습니다 이 제한을 뚫고 내 마음대로 쿼리를 만들어서 쓸 수 없느냐 이게 이제 좀 고급형으로 만들다 보면 이 문제에 아주 크게 딱 직면하게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엑스에 있는 xml 쿼리가 있어요 이 실행하는 함수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execute 쿼리랑 execute 쿼리 어레이 하나는 배열 형태로 여러 개의 로우를 전달하기 위한 용도고 앞에 거는 그냥 하나의 값을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건데 실제로는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레이 든 어레이가 아니든 그 쿼리 xml 파일 안에 네비게이션이라는 전문가 붙어있으면 무조건 배열로 전달이 됩니다 버그인데 고칠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알아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배열 받은 값은 스탠다드 클래스 형태로 스탠다드 클래스가 소스 보시면 화살표도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배열 형태가 아니고 변수명 화살표 어떤 값 이게 스탠다드 클래스 값인데 이렇게 쓸 때는 for each문을 돌려야 돼요 for문을 돌리는 게 아니고 for each문을 돌려서 이런 형태로 항상 리턴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우리 xml을 실행시키는 어떤 함수 값이고 이렇게 정의된 execute 쿼리 어레이랑 이제 xml 쿼리를 쓸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이걸 쓰는 이유는 엑스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DB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모듈입니다 틀입니다 그래서 MySQL도 되고 MSSQL도 되고 큐브리도 되고 근데 그때마다 다 쿼리 모법이 다른데 이거를 통합해서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xml 쿼리가 만들어진 게 있고 하나 이렇게 xml 쿼리를 미리 만들어 둠 이므로써 다른 모듈에서도 쿼리를 재정의할 필요 없이 그냥 그걸 끌어 쓸 수 있게 미리 다 정의가 돼 있으니까 그런 용도가 있고 그 다음 숨겨진 기능이 바로 page navigation을 자동으로 만든다는 거에요 xcc execute query array를 실행시키고 나면 단지 그 목록 쿼리가 돌고 난 목록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그 board라든지 document 모듈을 보시면 output 화살표 page navigation이라는 값이 딸려서 나옵니다 이게 page 구조도에요 그러니까 목록 밑에 있는 1234567890 이것들은 그 변수 값을 자동으로 다 계산해서 생성을 시켜줘요 이게 이 함수의 최대 어떻게 보면 간략화 시키는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execute query는 보통 모듈에서는 그냥 모듈명.query 파일 이렇게 하면 되고 위젯에서는 앞에 위젯이라고 달아주고 그 다음에 with a 폴더명 addon은 addon 폴더명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DB 활용을 위한 xml 이 xml이 편하긴 한데 단점이 또 있죠 단점은 일단 query를 가변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가변적으로 만든다는건 어떤 변수 값을 받아가지고 query 자체를 변형을 시키고 싶은거에요 뭐 document srl 값이 있을때 이걸 웨어전에 넣고 없으면 다른걸 돌리고 어떤 어떤 내가 받는 context get 값에 어떤 변수 값에 따라서 query를 자유재해전적으로 바꾸고 싶은데 xml query로는 이걸 할 수가 없죠 이게 제가 이걸 쓰는 용도가 이제 확정 변수 복수 검사 이런걸 만들때 어떤 확정 변수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이게 end인지 o인지 조합해서 query를 left join 시키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xml로 만들기는 여러가지로 좀 한계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가변 커리를 쓰기 위해서 이 기능을 사용을 하거든요 가변 커리를 만들 수 있고 아니면 xml에서 지원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lower column column 값이 있는걸 다 소문자로 변환한다 이런 lower column이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서브 커리나 table join 이런거 할 때 xml에서 지원을 안하는 방법이 없는거에요 지금 xml을 쓸 때는 그때 이제 이렇게 변형을 해서 query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죠 이 lower column 같은 경우는 like 로 검색하는게 아니고 equal로 검색할때 이 lower column은 작동을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lower로 하지 않으면 equal에서는 다른걸 인식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제가 DB 이전 하다보니까 나온건데 뭐 그런것 때문에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되고 아니면 table 자체를 바꾸는 어떤 기능들 뭐 column을 바꾼다든지 뭐 column table 생성한다든지 이런 query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게 4번이 또 핵심인데 xe안에서 column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class 파일에서 add column 해가지고 column을 어떤 모듈에서 강제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제가 포인트 모듈에서 다큐먼트 모듈에 있는 다큐먼트 테이블을 어떤 column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게 큰 한계점이 그냥 숫자는 상관없어 숫자는 그냥 이렇게 add column으로 처리하면 아무 문제없이 insert 업데이트가 있는데 문제율은 schema 파일 안에 선언이 안되어 있으면 값이 한글이 안들어가요 영어는 들어가는데 한글값은 무조건 안들어가는 코어에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죠 이건 꽂힌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이런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어떤 외부 모듈에서 어떤 column을 한글 column을 고치고 싶을 때 반드시 schema 파일을 고쳐야 되는데 이제 이 틀도 깰 수 있는거죠 이게 이게 xml 형태에서 생기는 한계이기 때문에 쿼리를 밖으로 돌릴 때는 이런거 상관없이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것도 있고 그리고 페이지 내비게이션이라는걸 자동으로 생성해주는게 좋기는 한데 반면에 이것도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는거에요 페이지 내비게이션이 결국은 하기 위해서 총 글의 개수를 전체를 파악하는 쿼리가 부족으로 한번도 돌아요 쿼리가 단지 한 번 도는게 아니고 실제로 익스프리트 쿼리를 돌려보면 항상 두개의 쿼리가 돌고 있습니다 리미트된 내가 보고싶어하는 영역에 대한 쿼리가 하나 들고 전체 글개수에 대한 쿼리가 내부적으로 한 번에 더 돌아요 이게 글개수가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 글이 10만건 100만건 있는 사이트에서는 토탈법 구하는거 자체가 이익이거든요 거기서 속도가 확 떨어지는게 되기 때문에 이 페이지 내비게이션을 피하는 방법 중에 편법이죠 이렇게 편법으로 돌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죠 쓰는게 db 이제 db.press 파일이 실제 프레스 안에 저장이 되어있어요 이걸 그냥 끌어 쓰는건 방식이 되게 간단해요 db.get instance 해서 odb 형태로 o가 그냥 object 객체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 화살표 underbar query 이러면 query를 실행시키는거에요 단순히 그 다음 underbar fetch 하면 실행된 query를 앞에서 underbar query로 우선 실행된거를 fetch 돌려가지고 결과값을 구하겠죠 이 fetch는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mysql fetch object 우리가 쓰는 mysql fetch array가 아니고 보통 보통 array를 쓰는데 이 x는 전체적으로 스탠다드 프레스를 쓰기 때문에 object 형태로 mysql fetch array를 사용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fetch 값을 받아요 이 두가지만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냥 odb를 선언하신 다음에 내가 별도로 정의한 query를 underbar query로 돌리고 underbar fetch로 돌리면 나온 값을 form for each문으로 돌려버리면 똑같이 그냥 exp query로 돌리는거랑 똑같은 가격값을 얻을수도 있거든요 실제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냥 odb 선언해서 그 다음 dbinfo를 일단 알아야죠 테이블 프리픽스가 뭔지 모르니까 물론 프리픽스가 대부분 x니까 x라고 집어넣으셔도 되겠지만 dbinfo context get dbinfo 이렇게 하면 config dbinfo 파일에 있는 우리가 처음에 x를 설치할 때 dbinfo 관련된 파일이 생성이 되면 거기 있는 정보를 끌어오는 함수에요 요렇게 끌어와서 master db table freefix 요렇게 하면 우리가 처음에 설치할 때 보면 freefix을 넣을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xe underbar까지 freefix을 정의하고 database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뭘 쓸지 정하고 query를 그 다음 쓰는거에요 가변 query를 쓸 수 있다고 말했듯이 뭐 그냥 query에 어떤 if문을 달아가지고 값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가변적으로 돌려서 query를 만들어서 그냥 query cache 돌리면 결과값이 나오는거에요 그걸 for each로 돌리든지 loop로 돌리든지 하면 똑같은 standard class 형식의 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요 형식으로 했을 때 이 단점이 page navigation에 안 나온다는거죠 근데 이제 내가 몇개의 글만 알고싶으면 상관이 없는데 요거를 실제 목록 구하는 게시판 목록 구하는 형식으로 쓰고 싶은데 그때는 page navigation이 필요하잖아요 이 page navigation을 따로 그냥 아주 평범한 원리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냥 total 값을 구해가지고 나눠서 뭐 이렇게 다 선언을 해서 스킨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안하고 xdn 기능을 또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대로 연결을 해서 마치 query 돌리듯이 똑같은 가격값이 나오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page navigation은 class page page handler 안에 선언이 딱 요렇게 되어 있어요 page handler total count total 총 문서 개수 total page 그 다음 현재 page 페이지 지금 출력한 페이지 숫자 한 번에 밑에 목록에서 보이는 페이지 숫자 요렇게 값을 4개를 전달을 딱 해서 넘기면 총 페이지 변수 그러니까 1,2,3,3,5,5 해서 화살표 나오기까지 해서 딱 그 변수 값이 자동으로 아웃풋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아까 query를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요 값만 찾아내서 total count랑 total page가 현재 없잖아요 이 query를 오디비를 쓰는 이유가 요거를 안 돌리기 위해서 요거를 구한 다음에 page handler 안에 넣어버리면 page navigation 변수가 저주로 뽑히게 돼 있습니다 total count, total page는 query로 돌리고 페이지는 현재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니까 컨텍스트 파일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카운트는 총 지금 내가 출력할 몇 개 페이지까지 출력할 건지는 뭐 게시판 설정에서 뽑아오시든지 아니면 그냥 선언을 하시든지 요렇게 해서 4개 값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연결한 그냥 query 이에요 기본적인 총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리미트를 안 건 총 query를 하나 넣고 그냥 토설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 다음 실제 목록에서 뽑고 싶은 리미트 건 query를 하나 정하고 그 다음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일단 페이지 내비게이션을 먼저 구합니다 페이지 내비게이션은 리미트가 아니고 토탈 값이죠 토탈을 이용해서 query를 돌려서 토탈 카운트를 구할 수 있겠죠 이제 리미트가 안 걸렸으니까 총 글개 수를 구하고 토탈 카운트 그 다음 총 글개 수를 이용해서 한 페이지에 몇 개까지 보일지 리스크 카운트를 미리 정의한 다음에 나눠서 개선하면 총 페이지 수를 알 수 있어요 요 두 개 값을 페이지 핸들러 안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페이지 핸들러 페이지 값을 받아 이렇게 넘겨서 하면 그게 output 페이지 내비게이션으로 정의를 하면 돼요 요렇게 정의를 하는 이유는 스킨에서 전부 다 요렇게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 스킨을 나중에 뜯어보시면 다큐먼트 모듈이랑 뜯어보시면 딱 요렇게 변수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킨에서 호환이 되게 이 odb를 쓰면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스킨에서 그대로 호환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요렇게 리턴 값을 받은 거죠 이렇게 해서 총 글개 수를 이용해서 페이지 내비게이션을 따로 구하고 그 다음 리미트 된 값으로 실제 우리가 원하는 값 아까 리미트, 리미트 시 걸리는 그 query를 따로 여기서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query를 돌리고 fetch를 돌린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포위치를 돌려야 되니까 포위치를 돌려가지고 실제 지금 데이터 구조를 아까 스킨에서 그대로 쓰기 위해서는 output 화살표 데이터 이런 형식으로 뽑아야 돼요 그 형식으로 뽑게 일부러 딱 만들어서 이거 전체를 리턴시켜버리면 마치 exc query exc query array 돌린 거랑 똑같은 결과값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스킨을 써도 그대로 호환이 되는 거고 말 그대로 xc 정리되어 있는 exc query array를 쓰느냐 아니면 query 변수를 굉장히 저희가 유동적으로 가전적으로 돌려서 실제 결과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느냐 이거를 복잡한 갭 모듈 안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종합적으로 output data output page navigation 두 개를 리턴시켜버리면 스킨에서 있는 그대로 호환이 돼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땡 맞나 빨리 끝났어요 아니면 좀 안 맞아요 네? 딱 맞아요 아 딱 맞아요 네 뭐 그 다음에 원래 설명서에는 5번 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팁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로는 뭐 한 10가지 이상 준비를 했는데 못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파워포인트에서 지워버렸는데 조금만 이 상태에서 더 연결을 하시면 뭐 외부 DB랑 회원 정보 로그인 연동 이런 것도 얼마든지 쉽게 하실 수 있고 그쪽에서 로그인을 했을 때 두 로그인 함수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뭐 이쪽 지금 현재 DB 테이블에 있는 거랑 비교해서 맞으면 업데이트 시키고 아니면 업데이트 시키지 말고 아니면 파일 서버를 분리하고 싶다면 파일이 인풋될 때 FTP를 이용해서 저쪽에 넘기고 이쪽 DB에는 넘긴 FTP 주소를 연결해서 하면 파일 서버도 분리할 수 있고 여러가지 기능을 뭐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더 연구를 하시다 보면 만드실 수 있고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엑스에 거의 한계는 없어요 한계는 없고 조금 복잡할 뿐이고 어려운 것 뿐이지 만들어두면 이제 결국 이제 이용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거의 뭐 제가 다 만들고 유지보수를 이때까지 받은 게 거의 없으니까 유지보수 없이도 모든 걸 이용할 수 있게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뭐 얘를 어쨌든 제가 최대한 PPT에서 이해하기 쉽게 썼으니까 이 PPT가 아마 공개가 될 테니까 이걸 이용해서 한번씩 다시 들여다보시면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